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Earthrise 라는 시리즈에요. 워퍼 사이버트론 트릴로지 이제 아마 시즈 다음으로 나오는 시리즈로 알고 있구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보이저 클래스 스타스크림 이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 스타스크림 같은 경우에는요 시즈 시리즈의 스타스크림처럼 그런 사이버트론에서의 변형물로 변형하지 않구요. 이제 지구에 있는 전투기 모드로 변형하는 그런 스타스크림 입니다. 일단 앞쪽에는 좀 시즈 시리즈처럼 박스가 되어 있구요. 이렇게 앞에 다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투명한 플라스틱 들어가 있구요. 제네레이션 타카라토미 트랜스포머 스타스크림 8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적혀있고 하습으로 마크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스타스크림의 뭐 삿대질 하고 있는 그런 박스 아트샷이 들어가 있구요. 보이저 클래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스타스크림의 로봇 모드 그 다음에 뭐 총을 이렇게 발사하고 있는 듯한 뭐 그런거 있구요. 이렇게 전투기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빼곡하게 적혀 있구요. 이렇게 30스텝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즈 시리즈나 어스라이즈 시리즈가 그렇게 스텝 수가 많아서 복잡한 변형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놀기에는 조금 더 편한 그런 시리즈 입니다.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옵티머스랑 하운드, 휠잭, RC, 사이드 스와이프 들어가 있구요. 이쪽에는 뭐 메가트론이랑 디세티콘 친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밑면에 보시면은 한국 정발로 나온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해즈브로 코리아 적혀 있구요. 제조 연월이 2019년 12월. 한글이 보이니까 좋네요. 제조국은 베트남입니다. 일단 박스를 한번 개봉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개봉해 주시면 이렇게 뭐 영어랑 이런거 적혀 있는 거 있구요. 이렇게 꺼내 주시면 어스라이즈 시리즈의 보이저 스타스크림이 이렇게 잘 고정된 채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뭐 이렇게 배경판처럼 쓸 수 있는 무슨 지도 같은 거 들어가 있구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뭐 이걸로 뭐 요거를 가리면은 뭐 그런건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런 투명 판넬 같은 거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뭐 스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쉽게 변형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그 다음에 이런 고무줄 같은 거 다 제거해 주시면 이렇게 보이저클래스 스타스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구매한 진짜 큰 이유는 제가 지원 스타스크림의 조형이 없어요. 마스터피스 제품도 구하기 힘들어졌고 KO는 너무 품질이 안 좋았구요. 그리고 마켓토이, 메이크토이즈 제품의 스타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저는 그런 크기 고증을 많이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스타스크림의 조형이 가지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CG 시리즈나 본가답게 되게 몰드도 잘 파져 있구요. 도색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얼굴 조형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잘 나와 줬어요. 이번에는 도색 팀 같은 거 안 보이구요. 스타스크림의 얼굴을 잘 표현을 해 줬습니다. 뭐 이런 가슴팍 안쪽에 이런 몰드들도 잘 파 줬구요. 많이 기계적인 느낌은 안 나지만 그래도 원래 G1 시리즈 자체가 그렇게 기계적인 느낌이 아니라 좀 귀여운 왕구틱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몰드를 이 정도만 파줘도 그래도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되게 색조합도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뭐 사출색 회색이구요. 뭐 이런 빨간색 도색 같은 경우에도 잘 들어가 있는데 여기 부품 조금 덜 깎였구요. 여기 도색도 살짝 벗겨졌습니다. 확실히 요새 본가 쪽이 품질 관리가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아요. 아무래도 베트남 아주머니들이 일을 설렁설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 나머지는 뭐 지금부터 천천히 볼 거지만 뭐 도색 팀이나 까짐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리 쪽도 몰드 되게 잘 파줬네요. 그래서 이 가격에 보통 보이저 클래스로 나오는 제품들이 되게 어린이들 장난감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성인이 가지고 놀 수 있게끔 몰드도 잘 파줘서 기계적인 느낌이 조금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풀도색 보다는 이런 사출색 제품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훨씬 좋기는 해요. 도색 까질 일도 없고 그리고 뒷면에는 아 이게 왜 여기 있네요? 이게 왜 여기 왜 여기 있지? 어 이게 여기 있네요. 어 이러면은 조금 등짐이 조금 애매해지는데 뭐 그래도 보이저 클래스니까 뭐 리더 클래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덮이는 구조인가봐요 얼굴이 뭐 이거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뭐 날개 뒤쪽에도 뭐 그냥 몰드 조금 보이고요 어 도색도 뭐 그냥 깔끔하게 사출색으로 나와 준 것 같습니다. 뒷면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언뜻 봤을 때 조금 그랬던 점이 여기 옆면 여기 옆구리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어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뭐 싸게 잘 샀으니까 이 정도야 뭐 감지덕지 해야죠. 어 일단 전체적인 평은 스타 스크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도색 가짐 있구요. 뭐 이런 런너 자국 있구요. 그래도 뭐 그런거 빼면은 무게도 가볍고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제품처럼 잘 나와 준 것 같아요. 어스라이즈. 어 그 다음에 어스라이즈 시리즈 스타 스크림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이라서 뭐 많이 가동이 자유롭게 됩니다. 뭐 앞쪽으로도 이 정도 뒤쪽으로도 이 정도 아 이 도색 가짐이 진짜 거슬리네요. 하필 이 앞쪽에. 아무튼 옆으로도 이 정도 까딱까딱 정도 가능하시고요. 뭐 볼관절이라서 많이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걸리는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 지고요. 뭐 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 안쪽으로 이 정도 접히고요. 뒤쪽으로는 접혀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손은 그냥 통짜 손이에요. 손가락 간절도 없고 그리고 변신 기믹 때문에 안쪽으로 손은 이 정도 접히고요. 뭐 좌우 뭐 앞뒤 다 안 됩니다. 손가락 간절도 안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도 통짜 허리이기 때문에 앞뒤 좌우 다 안 움직여집니다. 허리는 그냥 거의 통짜 몸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부품 이렇게 열어 주시고 발은 이 정도 뻗어 주실 수 있고요. 뒤로는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잘 안 뻗어 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 정도 접혀 지고요. 부품만 없으면 조금 더 접혀 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목 관절 조금 넣어줬어요. 안쪽으로 이 정도 움직이게끔 넣어줬고요. 바깥쪽으로는 따로 안 되고 발가락도 변신 기믹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그냥 접히는 정도 발가락은 좌우 뭐 이런 거 다 안 되고 안쪽으로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터피스 쇼크웨이브와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터피스 하운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제가 고증을 많이 안 따지기는 하는데요. 솔직히 마스터피스 라인들이랑 놔뒀을 때 많이 괴리감이 없기를 바랬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작다 보니까 괴리감은 조금 느껴지네요. 그래도 뭐 스타스크림 조형이 제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장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즈 시리즈의 제트파이어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어스라이즈 시리즈 보이저 스타스크림 제품의 변형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스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변형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고요. 그런 풀 도색의 제품들처럼 주의를 많이 요하는 변형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또 사출색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가지고 놀기에는 조금 더 편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총 옆에 장착되어 있는 총 빼주시고요. 뭐 이렇게 손에도 장착이 가능은 하세요. 그래서 총 양쪽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총 다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팔 뻗어주시고 주먹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랑 여기 조인트랑 껴있어요. 이거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쪽으로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 주실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줄 수 있게 좀 전에 조인트 있던 부분이 이 팔 들어가 있던 이 부품 사이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신 다음에 꾹 닫아 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팔 먼저 올려 주시고 부품 올려 주시고요. 여기 있는 부품 좀 내려 주시고 안쪽으로 힌지 이용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꾹 그 다음에 아예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 다시 이렇게 내려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도색 가진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바깥으로 빼 주실 수 있어요. 살짝 옆으로 빼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뒤를 밀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좀 뜬금없는 이 기소 앞부분 가지고 여기 조인트 맞게 꾹 껴 주시고요. 콕 핏이 대신에 안 열려요. 그 다음에 힌지 안쪽에 있는 거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 주실 수 있습니다. 쭉 뻗어 주신 다음에 한 바퀴 돌려 주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 홈파인 곳으로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딱 맞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변형시켜놨던 팔을 이 안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가슴 앞부분 닫아 주실게요. 아까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내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발까지 같이 딸려 와요. 그 상태로 여기 조인트 뒷부분에 맞게끔 꾹 껴 주시고요. 앞발가락 닫아 주실게요. 여기도 동일하게 발목 살짝 옆으로 해 주시고 돌려 주시고 이 조인트 여기 안쪽에 있는 구멍 들어갈 수 있게 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발가락 다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품 이렇게 빼 주시고 이렇게 조인트 껴져 있어요. 그거 조심해 주시고 앞으로 또 힌지 이용해서 슬라이드 식으로 올려 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껴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앞에 부품 다시 닫아 주시고 이 앞에 부품 내려 주시고 옆 날개 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날개 부분 쭉 펴시고 내려 주신 다음에 내려 주실 때 여기 조인트 살짝 있어요. 여기 뒤에랑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방향 맞게 딱 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조인트 조심하셔서 딱 방향 맞게 껴 주신 다음에 아까 빼놨던 총은 이 무기 있는 쪽으로 이렇게 껴 주시면 어스라이즈 보이저 클래스 스타스크림 전투기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전투기 모드는 진짜 지원에 나왔던 스타스크림처럼 잘 빠졌어요. 오히려 로봇 모드보다 전투기가 더 깔끔하고 이쁘게 나온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대신에 콕핏도 안 열리고요. 여기 뭐 내려 주실 수 있는 바퀴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전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뭐 변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오히려 가지고 놀기는 더 편한 것 같고요. 이런 뭐 몰드들이나 디스티컴 마크도 잘 들어가 있고 저는 이 전투기 모드가 오히려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배면 부위도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어디 하나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일단 변형에 있어서 제가 시즈 제트파이어 제품 팔이나 다리 같은 거 변형할 때 이렇게 좀 지그재그 힌지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썼었는데 그거를 좀 많이 따라해 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변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변형시키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어스라이즈 보이저클래스 스타스크림 리뷰 영상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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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